어젯밤부터 이곳 저희 도시락 나눔 지금 한 반정도 왔는데요 여기 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타고 있는 이곳에 차들이 못와가지고 다 멈춰있죠 저쪽에 저희는 다행히 고속도로 나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다보니까 와 여기 뭐 난리가 났네요 완전히 물이 담겼어요 물이 좀 빨리 싼가요 차가 좀 높아가지고 높아가지고 가방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긴 뭐 오토바이 완전히 물이 다 담겼죠 와 여기 아이들이 다 물이 다 담겨가지고 풍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한테 미사 부담한거야 나중에 돌아갈지 안갈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오토바이가 불을 잠겼어요 오토바이가 불을 잠겼어요 차들 뭐 난리가 났네요 와 어젯밤부터 어젯밤부터 완전히 와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쯤 저희는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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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